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금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금값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국 금거래소에서 금 한돈을 살 때 가격은 45만 원을 넘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이던 것과 비교하면 30% 이상 올랐습니다. 금 가격이 오른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분쟁 상황이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선호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습니다. 최근 귀금속 판매점에는 금 시세와 매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시는 거겠죠.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 시장의 거래 대금은 8,79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6,283억 원보다 40% 증가했습니다. 투자자별 거래 비중도 개인이 42%로 기간보다도 많았습니다. 여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면서 당분간 금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 K aula K building Kzil